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하다가 병원을 옮겼다가 그 병원에서 입은 사유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친분이 있는 녹색병원인가 그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색병원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해서 단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민주당 측의 그런 입장포명도 지속적으로 단식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그동안 알려줘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식을 한 게 아니고 녹색병원에 입원해서는 의사분들 표현에 따르면 혈관 뷔페 그건 단식이 아니다. 아마 이제 영양제가 가득 이렇게 들어있는 링글 같은 경우를 이렇게 아마 맞은 그러면서 바깥으로는 마치 이제 강경하게 단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링글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양제 같은 거 맞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이제 정치가 앞과 뒤가 다른 것이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쏘긴 거지 않습니까 단식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영양제를 이렇게 보충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단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사기를 친 거잖아요 조작을 한 거죠 하기에 선거 조작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링글을 가지고 조작하는 거야 뭐 별 문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에 ccbb를 한 번 가려보는 것도 한국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게 크게 없는 겁니다. 공적기관들도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고 거짓말을 발표하고 대법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온 그냥 세상이 그냥 그야말로 조작도관이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이재명 씨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박은식 광주에서 이제 개업하고 계시는 나이가 꽤 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호남에서 좀 다수 의견과 다른 호남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우리가 호남인들이 더불당의 볼모가 돼서 되겠느냐 이렇게 연시대학교를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박은식 의사 선생님이 칼룸도 기구하시고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죠. 아마 이런 글을 올리신 모양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님께서 맡고 계신 하얀색 수액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전해질, 심지어 비타민까지 다 들어있는 TBN 완전 비경구영양법으로 그걸 맞으시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 고로 이재명 당 대표께서는 이제 그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엉치에 욕창이 생깁니다. 건강 챙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박은식 의사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쇼 그만하고 그냥 영양제 투입하는 걸 우리 의사들은 다 아니까 쇼 그만하고 그냥 일어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제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마 이런 하얀색 수액을 아마 맞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양제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윤 안토니님은 수액 봉지는 커튼으로 가려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수액 라인이 하얀색으로 다 보입니다. 입으로는 모르겠지만 혈관으로는 뷔페를 지금 먹고 있는 중입니다. 저런 단식이라면 저는 100일도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단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혈관 뷔페 단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국민들을 속인 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또 민주당 측이나 이재명 측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침 뉴델리 시문에 일면 톱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고영양수액요법 tvn 의혹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불과 40분 만에 이재명 당시 중단 시점 논란 충분히 그 박은식 선생의 지적이 단식을 성급히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고영양수액요법 의혹 보도 40분 만에 단식을 중진했는데 일부 의사들은 이재명 혈관으로 뷔페를 지금 공급받고 있다. 23일 13시 3분 tvn 의혹 최초 보도 이후에 아주 예정없던 단식이 중지됐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시 40분 국회 소동관에서 당신 중단 선언 브리핑 딱 10분이네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민사회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국민이 이재명 머릿속을 훤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단식은 왜 단식인가 이렇게 이제 아마 이 자유대한호국당에서 발표한 일부 의사들 이재명 하얀 링거력은 고영양수액요법이다. 이렇게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준 것 같으니까 어쨌든 뭐 이 양반 얼굴 자꾸 나오는 것은 싫어하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얼굴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가 혼통 그냥 거짓이고 거짓말 하더라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재명 단식을 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고영양수액요법을 통해 가지고 혈관에다 뷔페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일부 의사 선생님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게 다 단식 조작 여론 조작 그다음에 통계 조작 선거 조작 이게 다 이렇게 보면 그 밑에는 다 조작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사건을 매일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데 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권력을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고영양수액요법을 가지고 링거를 맞으면서 단식하는 것처럼 폼 잡는 것은 그거는 그냥 애교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회가 어떻든 간에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거짓과 사실을 구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사람들이 사는 제대로 된 사회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냥 단식을 중지 하면 될 건데 그걸 가지고 고영양수액요법을 사용하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기라는 표현이 조금 지지하신 분들한테 조금 억울하고 좀 분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사기는 사기지 않습니까 큰 사기든 자견 사기든 간에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이 좀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오는 날까지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공병호 tv는 충실히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 한국인의 손으로 쓴 아주 훌륭한 세계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께서 한번 지적인 그런 지평을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게 되면 아주 좋은 그런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완간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해보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도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